동대문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 기간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향하는 경강선 KTX 출발력인 청량리역 광장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관내 주요 공공시설과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운영하는 SNS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올림픽 일정과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알립니다. 1월 14일에 실시되는 동대문구 성화봉송을 맞이해서는 성화봉송로 환경정비와 미관 개선에 나섰으며 각 기관단체의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도 독려할 방침입니다.